지금부터 클라우드 브릭이라고 하는 보안 솔루션에 대한 사용방법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브릭은 펜타 시큐리티라고 하는 국내에 아주 유명한 보안회사에서 만든 보안 솔루션이고요. 이 보안 솔루션을 표현한 여러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웹 방화벽이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즉, 어떤 웹서버가 있을 때 그 웹서버로 들어오는 또는 웹서버에서 나가는 이 트래픽을 이 보안 솔루션이 감시하고 있다가 뭔가 문제가 되는 그러한 트래픽이 있을 때 그것을 차단하거나 경보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을 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만들게 된 동기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비영리단체 오픈튜토리얼스.oyg 생활코딩의 홈페이지이기도 하죠. 오픈튜토리얼스와 클라우드 브릭을 만든 펜타 시큐리티가 서로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펜타 시큐리티에서 비영리단체 오픈튜토리얼스에게 무상으로 이 클라우드 브릭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리고 이 클라우드 브릭이라고 하는 좋은 솔루션을 소개해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수업이라는 것을 참고하셔서 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할 얘기는 여러분이 이제 이 클라우드 브릭과 같은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메인, 또 IP, 또 프로시,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셔서 바로 클라우드 브릭을 세팅하는 방법을 보시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아, 저게 도메인이고 저렇게 동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클라우드 브릭을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두 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한 대에는 웹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사용자들의 컴퓨터이고요. 또 한 대에는 웹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여러분이 운영하는 서버가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운영하는 서버의 IP는 예를 들면 13.124.204.218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서버의 도메인 네임은 secure.brick.tk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에다가 secure.brick.tk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어, secure.brick.tk에 해당되는 이 컴퓨터로 사용자가 요청을 해서 그 결과를 응답을 받겠죠. 자,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secure.brick.tk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쳤을 때 이 웹 브라우저는 secure.brick.tk라고 하는 도메인 네임의 IP 어드레스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웹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DNS 서버라고 하는 컴퓨터에게 접속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저는 지금 맥을 쓰고 있는데요. 이거 실습이 아니라 그냥 구경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설정으로 들어가 보면 DNS라는 것이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168.126.63.1이라고 되어 있죠. 168.126.63.1에 해당되는 IP가 제 웹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보셨던 것처럼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ecure.brick.tk라고 입력하면 웹 브라우저가 설치된 컴퓨터는 조용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DNS 서버라고 하는 도메인에 해당되는 IP를 알려주는 서버에게 접속합니다. 그러면 이 DNS 서버는 뭘 알고 있냐면 secure.brick.tk는 13.124.204.218이라는 IP를 갖고 있다는 것을 DNS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마법으로 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secure.brick.tk는 IP가 그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 웹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는 누구에게 접속을 하냐면 저 IP에 해당되는 컴퓨터에게 그때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가 정보를 요청한 컴퓨터에게 다시 반대로 써주면 이 과정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 맥락에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은 도메인 네임과 IP 어드레스의 관계 그리고 그 중간에 일종의 전화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DNS 서버라는 것에 대해서 적당한 수준에서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클라우드 브릭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사용하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떤 구도로 바뀌게 되냐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컴퓨터가 한 대 더 추가됐는데 이 컴퓨터가 누구냐? 이것이 바로 클라우드 브릭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클라우드 브릭의 IP는 어떻게 되냐면 이건 고정된 게 아닙니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13.124.77.38이다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 일단 클라우드 브릭이라는 서비스에 여러분이 가입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브릭에다가 여러분이 securebrick.tk 라고 하는 주소에 서비스를 등록해요 이따가 해볼 거예요 이따가 해볼 거예요 .tk 그리고 이 주소의 컴퓨터의 IP는 13.124.204.218 이하라고 여러분이 클라우드 브릭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것도 해주셔야 돼요 securebrick.tk 라고 하는 저 도메인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DNS 서버에게 이걸 또 알려줘야 됩니다 DNS 서버한테 DNS 서버야 이제 내 IP는 이게 아니야 이 IP는 클라우드 브릭의 서버인 이거 있죠? 이거 13.124.77.38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엄청 복잡하죠? 한 번 더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가 여기 웹브라우저에다가 securebrick.tk 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웹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가 음 DNS 서버에게 쪼로로로 달려가서 야, securebrick.tk의 IP어드레스가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DNS 서버는 뭘 알려줄까요? 새롭게 바뀐 13.124.77.38을 알려줄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 컴퓨터는 13.124.77.38에 접속할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죠? 자,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브릭의 컴퓨터입니다 이거니까 그죠? 자, 그럼 이제 클라우드 브릭은 어떻게 동작하냐면 이 웹브라우저가 접속한 이 트래픽에 뭔가 오염된 정보, 공격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와 같은 것들을 백신처럼 쫙 스캔을 한 다음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웹서버에게 그걸 그때 보내줍니다 그럼 웹서버는 그 요청을 받아서 평소랑 똑같이 동작하는 거예요 요청된 정보를 응답해 줍니다 누구에게? 클라우드 브릭에게 자, 그럼 클라우드 브릭이 응답한 정보에서 혹시나 문제가 되는 정보가 없는지를 체크해서 없다면 그것을 이렇게 웹브라우저에 돌려주면 이 과정이 다 끝나게 됩니다 즉,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DNS의 IP를 바꾸는 걸 통해서 클라우드 브릭이라고 하는 이 서버가 여기 있는 웹서버에 말하자면 대리자로 나서게 된 겁니다 영어로 대리가 뭐라고 하냐면 프록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라우드 브릭처럼 이 웹서버 앞에 존재하면서 일종의 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이러한 서버를 뭐라고 하냐면 프록시 서버 라고 부르고 여러분이 클라우드 브릭의 사용법을 익히면 자연스럽게 이 프록시 서버의 사례 중에 하나로써 보안 서버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것이 여러분이 그 프록시 서버 방식으로 동작하는 뭐 보안 솔루션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캐싱 서버가 됐건 간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지식으로도 상당히 여러분이 인터넷을 이해하는 시야가 넓어지시긴 하셨을 거예요 아무튼 요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서버의 보안 솔루션인 클라우드 브릭을 앞단에다가 배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